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배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배낭은 좀 특별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배낭입니다 최근 해외로 트래킹이나 이런 걸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돌로미티 같은 곳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7, 8월에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우리 카페에서도 오래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트래킹을 주로 하세요 그런데 돌로미티는 원래 유명한 곳입니다 뭐냐면 암벽등반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암벽등반을 연습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암벽등반의 메카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잘 아시는 라인홀드 메스너, 무산소 14자 등반을 했던 유명한 산악인이죠 그 사람이 훈련하던 곳도 돌로미티입니다 그래서 돌로미티 가보시면 암벽등반을 숱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암벽등반이 아니라 암벽등반이긴 한데 거의 유사하긴 한데 암벽등반은 좀 다른 뭐냐면 절벽이나 아직 경사가 심한 곳 이런 곳에다가 쇠줄 이런 것을 설치해 놨어요 앵커를 박아서 쇠줄을 쭉 설치해 놔서 그걸 갖다가 비아페라타라고 합니다 비아는 길을 뜻하고요 페라타는 쇠로 쇠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쇠줄이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비아페라타의 사진들을 한번 보실게요 이런 것들이 비아페라타입니다 그래서 조금 무서운 것도 있죠 무서운 것도 있고 조금 쉬운 비아페라타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비아페라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그럼 이분들이 비아페라타를 가시는 분들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고 하니스를 착용하고 있고요 캐러빈이가 달린 끈을 갖다가 이제 흐리 묶고 가지 않습니까 끈처럼 생긴 끈이 연결되어 있는 그 장비를 캐러빈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장비를 레인여드라고 합니다 이 레인여드를 걸고 그러니까 중간에 앵커가 있고 앵커가 있으면 그 앵커 사이를 이렇게 두 개를 걸고 가다가요 이렇게 두 개를 걸고 가다가 이렇게 해서 가다가 앵커가 나오면 한 개를 먼저 안전을 위해서 한 개를 먼저 위쪽에 걸고 그 다음에 또 아래 것을 다시 풀어서 위쪽에 걸고 이러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아페라타용 전용 장비입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해요 이해가시면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 비아페라타라는 코스에 모든 곳이 그렇게 세준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간에 또 일정한 거리 동안에는 이런 쇠줄이 없고 그냥 또 걸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쇠줄이 나오면 이거를 사용해서 또 가야 되는 거죠 레인여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그런 비아페라타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배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시간을 봐서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도이터 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배낭입니다 이게 트레일 24 트레일 24리터짜리 배낭입니다 이게 다른 배낭과 다른 점이 트레일이니까 뭐 이렇게 비아페라타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산에서 암반 또는 암벽을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배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이 배낭을 가지고 하이킹이나 트레킹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트레킹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배낭입니다 근데 다른 배낭과 다른 점부터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숄드 스트랩에 보시면 꼬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시다가 가시다가 이제 쇠줄이 없는 그 코스를 만나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거추장스럽습니다 어디다가 둬야 될지 막막하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쪽은 하네스에 이렇게 캐러비를 통해서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손에서 들고 가야 되고 근데 손을 써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 때 이 캐러빈 부분을 여기다 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걸어 버리면 이렇게 그리면 굉장히 두 손이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이 배낭은 다른데 없는 이렇게 장치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낭이 일반적인 우리 하이킹 배낭과 또는 트래킹 배낭과 조금 다른 점이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낭은 그냥 그냥 뭐 하이킹용으로 있으시면 하이킹용으로 그냥 쓰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이 배낭은 이렇게 보시면 전면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ㄷ 자로 이렇게 ㄷ 자로 열립니다 ㄷ 자로 열려서 내부는 사실은 어떤 배낭은 다른 배낭과 별반이 다를 바 없습니다 안쪽에 수락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리는 거 그 다음에 스틱거리가 여기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없는 것은 여기 이쪽 부분에 캥그릇 포켓이 없죠 캥그릇 포켓이 없고 그 다음에 한쪽은 사이드 포켓이 한쪽은 메쉬 포켓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지퍼가 달려 있어요 이 지퍼가 달려 있는 이게 이제 물품들 중에서 포켓에 넣으면 쉽게 이래하면 이제 어려운 동작이나 기울이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봄병 같은 것도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깊어서요 그래서 뭐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는 똑같습니다 헤드가 이제 또 독특별량답게 상당히 큰다고 해서 여기 안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뭐 다른 변환과 다를 바 없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숄더 스트랩은 상당히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 말고도 숄더 스트랩은 땀을 잘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통풍이 잘 되게 그리고 두께도 이런 24리터 배량층으로 조금 도톰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안쪽에 프레임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벤틀레이션을 위해서는 사이드 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벤틀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량은 보시다시피 이 허리벨트가 얇습니다 그래서 이 배량은 원래 굉장히 많은 물품을 지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땀 처리할 수 있도록 메쉬와 그 다음에 스펀지 타공이 되어 있는 그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 메쉬 부분이 굉장히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덥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퀵뚜어 같은 거 왕창차고 정말 암백등반을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이쪽에 뭘 걸고 하는 것은 필요 없거든요 그중에 그런 알파인드마늄 배량이 있었죠 거기 있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위쪽에 이런 끈이 있잖아요 그런게 여기 퀵트로우용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것도 있죠 근데 그런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비아페라탑처럼 걷다가 이제 쇠줄이 나오면 걸고 가고 또 걷고 걸고 가고 이렇게 하이킹이나 트레킹용으로 그 다음에 그런 비아페라탑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 밑에 하중을 받쳐야 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동작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허리벨트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리벨트가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쪽에 집어넣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낭매고 앞쪽에 여기 스터넘이라고 그러죠 스터넘만 딱 채워가지고 어려운 동작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배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례 갈 때 굳이 이런 기능까지 있는 것들을 글쎄요 필요하겠냐 싶기는 해요 그런데 혹시 그런 해외 원정 트레킹을 가신다 그러면 특히 거기 있는 비아타라타 같은 거나 암벽등반을 조금 하시겠다 그러면 이런 배낭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안쪽에 이것도 바닥에 안쪽에 뭐 하나 보이시죠 이게 레인카버입니다 레인카버도 있고요 있을만한 것은 지금 다 있고요 추가해서 있고 대신에 프레임이 없고 등판을 쉽게 접을 수 있다 이게 이 배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이트에서 나온 트레일24 미아타라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배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